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서대문교회 어윤형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에 굉장한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지상선민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비록 선민으로 택함을 입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모세는 신명기 18장 15절에 말씀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는 장래의 여호와께서 너희들의 형제 중에서 자기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일으키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뵙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로 31절에는 에루살렘의 시몬이란 의롭고 경근한 분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성령께서 그 위에 계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시몬은 마리아와 요셉이 율법의 관행대로 행하고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몬은 아기를 보자 그 아기를 안고 찬송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 싸우니 그는 아기 예수를 만남으로 평안히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의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곱 절귀를 지킵니다. 또한 그들은 번제, 화묵제, 소제, 속제제, 속건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종교생활은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계신 그 선지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시몬이나 여선지자 안나는 그들의 전생에 동안 예수님 오심을 기다려오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눈은 예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참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그들은 외행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거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20절에는 예수님께서 베들레엠의 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에 다 호적하라고 영을 내렸습니다. 유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요셉도 다이세 집족소인구로 갈릴리 나살에 대해서 유다 베들레엠으로 올라왔습니다. 베들레엠 호적을 둔 모든 사람들이 고향으로 왔습니다. 요셉은 만삭이 된 마리아와 같이 유숙할 곳을 찾았습니다. 이 집에 방이 있습니까? 방이 있으면 하루 저녁 유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아내가 보시다시피 만삭입니다. 베들레엠의 많은 사람들로 품볐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이 만삭이 된 마리아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베들레엠의 누구도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 한 칸의 방을 준비하거나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딱한 사정을 본 누군가가 마국간을 소개한 것 같습니다. 베들레엠 사람들은 무감각합니다. 아무런 자비나 동정심이 없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베들레엠 동네 밖에는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들이 그들의 곁에 섰습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뻄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이세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꼭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의 누에 있는 아기를 부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넓은 시몬에게 예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외로운 안나에게 예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도록 별을 통해 인도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낮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별이 총충한 한밤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피를 흘리며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경이라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늠하다가 들켜서 도레마자 죽을 직행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누구든지 마음 문을 열면 예수님의 말씀은 순식간에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 가십니다. 예수님께 작은 마음의 방을 내어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 주위에 많은 유대인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기족들이며 학식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생활의 열심인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눈에는 종기하게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눈은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귀는 막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안식을 범하고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라고 청제했습니다. 그들은 오랜 종교생활에 젖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하실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오히려 죽이려고 합니다. 게시옥 3장 20절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참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으로 말매암아 속량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온 세상 사람들 향한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 문 밖에 서서 문을 놓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강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음성을 듣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잡수시고 그는 예수님과 함께 먹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 속에 유숙할 곳을 찾으십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서울전화 0231415853번 서대문교회나 서울전화 320-0553번 극동방송 양성